이른바 대북 송금 문제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대신 내준 것 아니냐. 대북 송금, 대납해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입이 슬슬 열리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 18일 보도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이재명에게 구두로 보고했습니다. 이게 나왔고 지난 19일 보도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조금 더 디테일해졌죠. 18일 보도에서는 그냥 이재명에게 보고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19일 보도에서는 조금 더 진일보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두 차례 횟수가 나오죠. 그리고 밑에 적혀져 있는 건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런 내용으로 보고했습니다. 이런 대화 내용까지도 나온 거예요. 최근 검찰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저렇게 진술을 했다는 건데 그래픽을 한번 돌려볼까요? 그렇다면 이화영 부지사에 왜 입이 열리고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만약에 진술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이런 거죠. 혼자 다 덤터기를 쓸 수 있다. 가뜩이나 지금 쌍방울로부터 3억 넘는 뇌물받은 걸로 재판받고 있는데 이거 대북송군까지 엮이게 되면 이화영 부지사는 속된 말로 수십 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안 되겠다. 나도 좀 살고 보자 해서 이른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부인은 당에 탄호서를 내셨더라고요. 검찰의 강압수사,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런 것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탄호서를 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도 진술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거를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한 대로 검찰의 어떤 이런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진술을 바꾼 것인지 어떤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지사에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지사에게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쌍방울 대북송과 관련해서는 키매는 이화영 전 지사다, 부지사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화영 전 지사의 어떤 진술이나 태도에 따라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에 전혀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 바꿨는데 사실은 이제 안부수 회장이나 금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나 이제 국정원의 문건까지 나왔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그게 본인이 정말 그 자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어서 궁극적으로 이제 검살발 흘러나온 지금 이렇게 진술했다더라 이렇게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진술을 같은 맥락에서 할 것인지 이제 그 여부의 규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그동안에는 일절 부인을 해왔어요. 대북송금 이거 전혀 뭐 경기도와는 무관합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검찰에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이른바 치명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 계속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